고치 고치 너무 맛있어 할머니! 띠가 먹고 있어! 짠! 띠! 김치! 맛있게 먹어 여기 닭다리 먹어 와다와다 와다다 와다다 오우 세상에 웬일이야 아니 유명한 거 같아 웬일이야 그치 이곳에 감사합니다 오우 오우 벌써 맛있는 냄새 나는데? 안녕하세요 깔고 안녕 안녕 오느라고 힘들었지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네 오늘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아닌가 아이고 우리 먹으라고 하지구 먹는 건데 뭐 같이 먹으라고 뭐야 그게 동물이네 아이고 할머니가 호성하네 물이다 멋있네 아이고 너무 잘쓸게 네 고마워 처음 봐 할머니가 이뻐요 할머니가 이뻐요 아니 이뻐도 그냥 이쁘다 그리고 봤지 진짜 너무 이쁘다 안겨 안겨 감사합니다 여기 배고파요 어 배고파 여기 이걸로 쪼꼬매가 좀 손질 좀 네네 감사합니다 오우 완전 이뻐요 오우 완전 이뻐요 이뻐 심어 세상에 어쩜 그렇게 기쁨이네 응?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한 손 응 집밥 집밥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요 그래? 네 아 그래서 네 그냥 할머니한테 오는 거니까 네 그냥 집밥으로 하는 거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할머니도 음식을 하는 걸 좋아했어 응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게 된 거야 응 네 네 네 네 숙소에 있어요 숙소에 있어요 숙소에 있어요 그래도 왜 나오고 싶었겠네 그렇죠 자 너무 행복해요 어머 후라이팬 진짜 많아 꽉 자게 해야지 네 아 호우 응 으음 음 이걸 먹 то 오오요 큰 거에 다 되잖아 다 넣어서 넣어 넣으면 모자라 보이네 인구멍이 없어서 잘 붙여서 넣어요 자 이제 봐서 노란건데 뒤져봐 완전 보면 돼 가야겠다 또 넣어 너 아침 먹었어? 아니 저희 완전 아무것도 안 먹었어 맛있어 맛있는 거 먹으려면 그럼 어떡해 한 숙박 먹어야지 맛있어 그 이쁜 얼굴이야 여기 어떻게 요리를 좋아하니? 왜요? 재밌어요 재밌어 요리하네 아 같이 여기 아버지는 류 먹여서 오자마자 계속 서 계셔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저기서 오래 앉아있다가 춤을 얼마나 잘 추니 미쳤느라고 다리는 튼튼할 것 같아 그래 근육이 많을 것 같아 그래 근육이 많을 것 같아 좋아 이거 이제 마늘을 여기다 부어 마늘이요? 맛있어 맛있어 우와 이렇게 구져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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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에요?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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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괜찮은거 맛있어 이렇게다가 여기다가 쌓아놓으면 되는거야 잘하네. 완성. 뭐가 더 이쁘게 났네. 훨씬 이쁘게 했네. 이제 파채를 묻히자. 파채. 장갑으로 이렇게. 놓쳐 이제. 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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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랗게. 주먹으로 찌어서. 여기다 이제 하나씩 넣으면 돼. 그렇지? 응. 자, 해봐. 이 정도? 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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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다 좀 더. 그렇지. 그렇지. 됐어. 그쪽에도. 좀 더 넣지 말고. 다 넣을게요? 어, 넣어. 많이 넣어. 그렇지. 서벅하게. 다 만들었어? 오. 어. 하나씩 가져가면 되겠네. 맛있으니까 들어가 이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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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hy. 어둘기만 해, 찌개가다. 저는 할머니가 어디 가세요? 여기서 이거 썰어야 돼. 야채를. 썰는 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썰을 수 있을 거야.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보세요. 하다 한 번 해도 돼. 왜 이래. 왜 이래. 어떻게 이렇게 딱딱한 거야. 한 번 더. 와, 빨리. 촬영 얼마나 많이 해요? 일찍에 한 번? 세 번. 세 번? 그래. 할머니 바쁘다. 바쁜 할머니야. 하하하하. 자, 이거는. 당근을 어떻게 쓰냐면. 그 정도로. 오케이. 그 정도로. 오케이. 그 정도는 얼굴로 써. 저거 다 담아. 이쪽은. 저거 안 저기. 저거 좀 조심해. 오, 당근 잘해요. 응, 다 간다. 당근만. 할머니보다 더 잘하네. 네. 저거 다 담아. 이렇게요? 응. 엎어. 이렇게. 몇 번? 아까도. 응, 아까처럼. 그렇지. 잘하네. 그렇지. 어떻게 여기다 놓고. 팔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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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잡고. 잡고. 어, 멋지. 잡지. 그렇지. 딱. 이. 됐네. 이제 한 번 이거 마저 할게. 하나. 너무 딱. 다시 한 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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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벗어라 봐. 옳지. 눈치. 괜찮의. 아, 눈치. 고생했어. 이거 쌀. 그렇지. 열찬니. 잘했어 이걸로 밀어 넣어 밀어넣고 다 넣어 됐어 이렇게 너무 꽉 찬 거 아니야? 너무 많이 했나봐 이거 어떻게 아니 사람이 많아서 감자 이런 걸 더 넣더니 많네 이제 가자 그래도 여럿이 먹네 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숟가락을 떠서 이렇게 담아 다요? 응 다 자 여기 이제 삐고 그렇죠 숟가락을 이렇게 한 거 같고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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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생거야 제일 생거 근데 맛이 없어요. 계란말이 할 때 간을 뭘로 했는데? 소금이랑 간장 넣고. 계란말이 할 때 계란 3개에 액젓 있어. 액젓. 액젓 한 숟가락이면 간이 딱 맞아. 그거만? 응. 다른 건 더 필요 없어. 간은 다른 건 맛 없어. 액젓 사는 거 있어. 멸치 액젓 이런 거. 그거 딱 하나면 간이 딱 맞아가지고 맛있어. 깊은 맛이 나고 이게. 근데 이거 한참 끓어야 되겠다. 요거는 끝이야 이제.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할머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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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항상 반이야. 고기. 3개 먹었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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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티 안나게 먹으려면 이 sven기. 왜 이렇게. 위 여기 있습니다. 뭐 장Tim los. 할머니. 티가 먹고 있어. 응? 티가 먹고 있어. 잼인 immunity. cha-da-da-da-dee. 맛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하나밖에 안 먹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여기 뭐 맛있을 수가 있어? 그럼 가네. 오, 이제 대박이었어. 응. 롤러코스. 자고 있다. 머리 문이 지금. 아! 언제 됐어요? 응, 갔다 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먹어봐. 알겠어. 맛있어. 오늘 비행기 하는 기내식보다 맛있어. 오늘 비행기 하는 기내식보다 맛있어. 우와, 맛있겠다. 이거 뭐예요? 뭐예요? 김치? 이거? 석박지야. 석박지. 처음 봐요. 할머니 그랬어요? 응. 농사지. 모가 조금. 농사진 거라.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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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 정도 기다려요? 30분? 30분? 우와. 30분? 네가 웃긴다. 대박. 맛있겠다. 할머니가 다 했어. 그래, 많잖아. 되게 많이 했어. 조금이면 그냥 금방 배는데. 맛있겠다. 좋은 냄새 나. 매일매일 할머니 밥 먹어요? 그럼. 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진짜 좋겠다. 진짜 좋겠다. 하나씩 가져가자. 예. 화장. 아, 매일매일 할머니 밥 먹는데. 얼마나 맛있겠다. 드림프로 드셨어. 먹어봐. 다 움직였어. 빨리 넘어. 나 근데 이건 하고요. 이거 뭐. 이게 안 돼요? 음, 맛있어. 음? 맛있어. 하늘이. 응? 맛있어요. 맛있어? 김치. 맛있어? 다 먹고 있어요. 네. 학원에서 살면 맛있는 거 맛날 줄 테는데. 응. 가져가. 네. 짠. 할머니 니 니. 얘들아. 네. 김치. 어. 김치? 야. 오, 맛있겠다. 진짜 김치야. 김치야. 진짜 김치야, 이게. 김치 같아요. 김치야. 김치. outing 김치야. 꿈과 김치. 김치? 김치, 또 있어! 우와 우와 우와. 김치맛 많다 얘. 이것만 먹어도. 이것만 먹어도 해볼까요. 오늘 날씨는 우리 집에서 먹기 좋은 정도의 먹기 좋은 시간! 나는 바로 먹기 좋은 시간! 이것은 토마토의 좋은 곳으로 만들고, 이것은 그룹에 소스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미쳤어. 내가 미쳤어. 야 너 진짜 멋진 거야. 자주 오지? 갑자기 멋진 거야. 야 이게 진짜 잘 나왔다. 다 됐다 얘들아. 제가 날겠습니다. 여기 있자. 뜨거워서 안 돼. 우와 바지락. 감사합니다. 가자. 뜨거워. 다리 부족해. 다리 부족해. 어떻게 봐야 돼? 시장 들어오셔서 어떠세요? 괜찮아요. 하루하나 따로 굴꼴 그랬나 봐. 준비 됐습니다. 됐어요? 네. 아유 잠잠 식구들 잘 지내셨죠? 아 이렇게 오늘은 또 이렇게 캐플러 스타들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할머니 보고 싶다고 또 할머니 집밥 먹고 싶다고 이렇게 할머니 찾아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솜씨는 없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장만했어요. 맛있게 먹고 가길 저는 바랍니다. 자 우리 캐플러 식구들이 많은데 오늘은 우리 두 손녀딸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각자 자기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캐플러 휴닝바이예입니다. 오늘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플러 휴닝바이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무튼 어쨌거나 할머니가 우리 손녀딸들 먹으라고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먹어. 네. 먹겠습니다. 고맙다. 먹자. 먹읍시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먹읍시다. 맛있겠다. 음. 고기. 밥은 더 먹어. 더 먹고 싶으면. 음. 맛있게 더 있어. 오늘은 어떻게 되겠어. 아유 오늘은 이쁜 애들이 왔는데 당연하지. 당연히 맛있지. 최고에요 최고.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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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지. 맛있어? 응. 맛있게 먹어. 많이 먹어. 네. 응. 여기 닭다리들 먹어라. 닭다리 여기 있어. 네. 이거 하나 먹어. 여기 닭다리 먹고. 응. 응. 맛있어. 이거를 좀 식구들이 많으니까 감자랑 더 넣었더니 막 감자가 떡이 됐네. 네. 장갑들 하나 갖다 주고 쥐고 먹게.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먹기 필요해. 장갑 두 개 갖고 와. 두 개.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네. 이거 바지락 넣어서 그래. 바지락. 바지락 넣어서 구수해. 이거 끼고 쥐고 먹어야 돼. 이게 젓갈로는 안 돼. 뼈다귀가 있어서.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돼지고기도 먹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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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있다 갖다 먹어. 그래. 하나 뜨면 돼지. 우와. 뜨거울까? 아니요. 똑같아요. 밥에다 놨다 먹어. 네. 맛있어요. 맛있어? 응. 네. 얘네들은. 그것 어디서 나는 거 봤거든? 아 진짜요? 선부터 끝까지 다 봤지. 대단하더라. 진짜. 아니 일본에서 1위 저거 했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저 졸업한지는 또 엊그저께 졸업했나봐. 그것도 봤거든. 아니 할아버지가 언제 자졌대. 그래서요? 아유. 이름들이 다 이쁘더라고. 그룹. 대개인. 너 다리 벗고 먹어. 편해요 이거. 괜찮아? 할머니 드세요 이거. 할머니도 먹지. 저희 이제 곧 다음 앨범 나오는데 곧 컴백 예정입니다. 그래 신곡 나온다며. 네 맞아요. 4월 10일날. 4월 10일날. 신곡 나오고 그러면 뭐 일본에 또 간다며. 맞아요. 일본 콘서트도 하고. 우리 냠냠이 식구들도 우리 이병 캣플러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기가 막혀요. 제가 보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온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할머니라도 너무 대단하고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아까 뼉다귀 넣는 그릇 갖고 왔어요. 양옆에 하나씩 놨어요. 어 놨어? 거기다 뼈다귀 넣어. 네. 감사합니다. 거기다 장갑 벗어 놓고 돼지고기 먹어. 깍두기죠 이거. 석박지야. 하나만 먹어. 하나만. 석박지. 많이 익었던데 이 석박지가 여보. 네. 많이 익었어요. 나 먹기 좋아. 이거 조금 시콤해서. 익었어? 네. 응. 언제부터 이렇게 촬영한 거 있어요? 어 요리? 네. 한 3년? 3년은 좀 안 됐는데. 이거 시골에 오면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거야. 밥에 싸서 먹는 거지. 너무 맛있어. 먹어봐. 한 번만 먹어봐. 자 우리 희가루도 한 번 봐. 감사합니다. 깻잎. 이게 얼음이면 바빠. 농사 지는 사람은 다 바빠. 깻잎 하신 거예요? 응. 다 농사진 거야. 아 진짜요? 참깨도 그렇고. 무지건. 아. 집 가서 집 밥 언제 먹어봤어? 예 뭔가 해서 한 번. 아 집에 가서. 가평이 돼서 거기 엄마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서 집밖 거 가면 먹지 요새 잠깐 가? 가평 가평역이야? 아까워요 여기서 갈 시간도 안 걸려 가평에서 블루베리 심고 키우고 블루베리 농사짓이야? 블루베리 블루 근데 너희들은 젊어서 그런지 어찌만 그걸 그렇게 그냥 금방 뭐 금방 연습해도 금방 그렇게 잘하고 이야 진짜 아니 솜씨도 아주 좋아 그냥 신발 섭취를 해서 또 그거 하는 거 봤는데 그것도 보셨어요? 가만히 조금 끓고 자더라고 아주 이쁘게 흐니고 그릇이 안 부리고 아이고 이렇게 불러 보니까 뭐 서울 가루제도 했고 뭐 등등 많이 했더라고 보면은 맞아요 뭐 다다다도 그렇게 잘 부를 수가 없어 다다다 아니 진짜 그 노래가 좋더라 아 진짜요 오 딱 들어보면 봤어 이야 이 노래 진짜 참 좋으네 펜포도 빠르고 신명나들 아니 할머니라도 그거 듣는 귀는 아마 그래 다 똑같은가 봐 응 다다다 진짜 다다다 나는 시장 나갈 때도 그거 틀고 듣잖아 진짜 다다다 그러니까 애들이 틀어지잖아 아들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 다다다라고 그러고 나네 이야 진짜 노래가 참 좋더라고 맞아요 그걸로 상도 받았잖아 맞아요 어우 아주 좋더라고 진짜 와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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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지 아주 맛있어요 된장국이 맛있네 진짜 케핀노ardı 캬П 기반이 경 Sangashi 예상나드릴수록 예상나σει 할머니 집 밥 또 먹고 싶다 언제 또 놀러와 이렇게 우리 케플러 손녀들이 와가지고요 저 얘기 하면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지? 제거예요 제거예요 이렇게 우리 와다다 아니 우리 케플러 그 4월 10일쯤 신곡을 발표한대요 컴백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남녀미 식구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잘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보시면 너무너무 이쁘고 아마 노래 제목이 뭐야? 길이라고 길이 아 길이야 길이 그게 무슨 뜻이야? 약간 어질어질하다 그 신곡 제목은요 길이래요 할머니 최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길이랍니다 우리 남녀미 식구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늘 남녀미 식구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냠냠미 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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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